LG전자는 차기 전략 스마트폰 G6를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비중을 극대화한 18대의 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3위에 오른 중국 화웨이도 프리미엄폰 P1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카메라 성능을 강화하고 색상을 8가지로 늘려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노키아는 올 2분기 새 스마트폰 시리즈 출시에 앞서 추억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주인공은 지난 2000년 출시 이후 1억 2천만 대 이상이 팔린 노키아 3310입니다. 노키아 3310은 전화와 문자, 간단한 웹서핑밖에 할 수 없지만 과거 디자인을 되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바마폰으로 명성을 떨쳤던 블랙베리도 신제품 블랙베리 키원을 내놨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키원은 물리 키보드 등 전통적인 블랙베리를 계승한 색다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 삼성 갤럭시 SA 출시일이 3월 말로 확정된 뒤 경쟁 업체들은 이 공백을 저로의 마케팅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폰부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풍 휴대전화까지 올해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무엇이 될지 치열한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